외국계 기업 치어 컨설팅 레즈메이커와 함께 공구기업 스텔리 블랙앤데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리 블랙앤데커는 174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공구기업입니다. 본래는 두개로 나뉘어져 있던 스텔린 육스와 블랙앤데커는 2010년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구와 생활가전제품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텔린은 1843년 작은 천무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00년에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며 100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발전적인 기업인데요. 가정용 일반 수작업 공구부터 전문가용 작업 공구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한국지사를 통해 새롭게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공구 제품뿐만 아니라 수작업 공구를 선보이고 있어 세계 최초로 풀라인 공구 제품 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14년 세계 최초로 오늘나가 같은 건축 모양의 휴대용 전동들이 특허를 획득했으며 1971년 아폴로 15의 인류 최초 달창육시 사용한 나사용 드릴을 개발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블랙앤데커는 고품질의 전동 공구와 액세서리, 가정용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의 가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텔린 블랙앤데커는 채용에도 적극적인데요. 직원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최종대학교 성적 증명서입니다. 스텔린 블랙앤데커는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레주메이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사를 가이드합니다.